시흥에 왔습니다. 흥이 나서 춤을 춘다. 아 좋아. 만두전걸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피가 없어요. 만두 피가. 우와 만두가 엄청 크네. 만두가 주먹만 해. 여기 만두국이 제일 맛있다. 최애다 최애 여기. 너무 맛있어. 명성 아침부터 달리는 거예요. 완전 명성 스타일. 우와. 아 이렇게 먹으면 점심 일할 맛 난다 진짜. 자 우리 점심 또 먹으러 가자. 초밥에서 처음 소개하는 스페셜 메뉴. 초밥입니다. 밥이 붉은 색이라면서요. 약간 약밥 같아요. 밥알이 진짜 생글등글하다 그냥. 밥알이 한 알 한 알이 살아있어요. 와 진짜 부드러워. 솜사탕 같아. 한 입에 드시면 복이 온다네. 셰프님 손이 예쁘네. 오빠도 손 예쁘시잖아요. 얼굴이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닙니다. 발효 숙성 삼겹살. 맛을 봐야죠. 네. 저 집에 한 거는 처음 먹어보거든. 우와. 유산균으로 발효해서 그런지 비계가 좀 더 쫄깃하고. 와 진짜 우유 맛이다. 항적이다 항적. 와 항적. 고기가 내 입을 아예 정복한 느낌이에요. 시어에 있는 자동차도 달릴 때도 다르냐고 달라. 시의로. 모바티 스퇴 슈웅, 슈웅